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조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연일 얻어 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이재명의 방탄 정당을 만들기 위해 비명계와 친문계 대놓고 사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상황에 오죽했으면 민주당 원로들도 이해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로를 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난리가 났습니다 전혁 전위원과 구자령 비대위원도 극찬 임정석 탈락 고민정 최고위 사퇴 점점 폭망하고 있는 민주당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전혁 전위원이 전국회의 위원이기도 했지만 작가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수진을 칭찬하며 이재명을 박살냈는지 전혁 이수진의 엄지척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 제명 808 이재명 꼭 겪고 수리 확개 전혁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뒤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개 저격 중인 이수진 무소속 위원을 향해 갑자기 응원하고 싶은 이수진 위원이라며 민주당에서 나오면 다 정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똑소리 난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수진 위원을 극찬을 했습니다 전혁 전위원은 이수진 위원은 뭘 먹었나요? 라는 제의 글을 통해 우리 수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뭘 먹은 거죠? 총명탕? 아니래요 정답은 제명 808 이래요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혁 전위원은 취권, 취수진에서 떡수진으로 거듭난 이유는 이재명을 겪고 나서 수리 확 깬 것이라며 정말 이수진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돌풍의 쓰나미의 태풍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라고 추겨 세웠습니다 이어 전혁 전위원은 오늘은 이수진 위원이 돈 받은 것 같다고 한 동작갑 김병기 위원이 하하 이수진 위원을 고소했다네요 정치판이 막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최고 막장은 처음입니다 라며 이수진 위원 파이팅 끝까지 간다 이수진 엄지척 응원한다 앞서 전날 김병기 민주당 위원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위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위원은 형사 고소했다 이수진 땡땡 비즈 기자 등을 1차로 고소했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 선거 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나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 언론이든 개인이든 따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다시 한번 말한다 두 번 생각하고 쓰라라고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수진 위원이 cbs 노콧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동작 의뢰 전략 공천을 받게 되어 있는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수진 위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을 보니 이재명 대표는 무기징역 또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라며 거의 이재명 민주당 조격수로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수진의 이런 조격은 계속될 예정이죠 자, 구자령 비대위 모두 발언 국민의힘 비대위 모두 발언을 통해 구자령 비대위원이 이수진을 칭찬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연동 판결문을 보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재명은 당시 시장이라서 못 빠져나간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수진 위원이 맞는 말을 하는 걸 처음 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라더니 드디어 맞는 말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식을 이야기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릴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천에 대한 욕망으로 억눌려왔던 양심이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천 탈락은 국회의원 신부는 놓치게 될지 몰라도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수진 위원을 보며 아직도 공천에 목을 메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 민주당 위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공천을 갈구하며 이재명 사랑해를 외치는 그분들께서는 정작 국민들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음해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영산 공천이 될 것 검사 40명이 내려올 것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공정하게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하나 두려워하며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다라는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경선 결과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총 4번에 걸쳐 단계별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고치고 이 단계마다 직접 확인 서명도 하였습니다 이런 공정함은 승복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당에 이런 공정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재명 같은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정한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후보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 구자령 비대위원이 이수진에 대한 극찬을 한 이 소식은 대형 커뮤니티로 캡처가 돼서 빠르게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진까지 칭찬을 한 구자령 우리 보수의 누님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수진 누님 이수진 누이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박살내 주십시오라는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이 날아가시다래 임종석 컷오프 탈락 고민정 최고위 사퇴 민주 심미적 분당 사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컷오프 공천 배제 탈락이 결정되자 비명제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신문재인계 고민정 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문명 문재인 이재명 위원들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사퇴에 직면했습니다 또 이낙연계 박용순 위원은 현역 위원 하위 1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위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중성갑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임종석이가 지구까지 얼마나 열심히 유세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임종석이가 탈락되고 누가 전현희 전현희 전현희가 전략공천됐죠 당 지도부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제16대 17대 국회 중성동갑 현역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라며 임종석이 다시 또다시 성동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완주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안규백 공천위원장은 위결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라며 중성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다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 여러 위원들 간 교차 토론하고 심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임종석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지금 현재 고민정의가 그야말로 박사를 냈죠 고민정 위원은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가 탈락이 결정되자 공천 갈등에 항의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은 대부분 친명계로 구성된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비명계 최고위원입니다 앞서 고민정 위원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논의가 지도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6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은 임종석 전 실장이 탈락이 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총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이 우리 진영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에서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는 게 답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더불어 공산당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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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